음악 이런 방송을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나가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장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소위 지미집 기능인데 이것이 다림이 2004년도 전세계의 가상 카메라 트랙리스 카메라 특허를 냈던 부분이고 그게 국제특허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회사들이 유사한 기술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로얄티를 내야 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왜 강의에 중요하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선생님이 커지면서 집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 지금 저는 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방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카메라에서 하고 있고 이것이 PTG 카메라를 조정해 보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제 방에 다른 분이 오시면 이렇게 앉아서 하실 수도 있고 이 장면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우스만 올라가면 저절로 커지기 때문에 PD가 하고 싶어하는 장면 전환을 강사 선생님이 하고 있는 장면을 알아서 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리고 이게 다 자동으로 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 강의 장치는 다 이 세 기술 우리 한국에 나은 기술을 쓰시게 되면 복잡한 운영자도 복잡한 장비도 모든 것이 완터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 스튜디오, 온라인 강의 잔치, 온라인 방송 장비는 이제 다림에 iStudio 2020년 버전에 의해서 새로워지게 되고 모든 컨퍼런스, 교실, 강의실, 선생님의 오피스까지 다 이 장치가 설치된 새로운 데스크탑 방송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인 것입니다. 먼저 이 장치는 그 올인완 시스템입니다. 이게 방송국입니다.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는 방송국 노트북 안에 들어있는 방송국 여러분 이미 줌을 통해서 하고 있는 방송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줌은 방송국입니다. 다른 데로 전송을 하는 텔레비전처럼 텔레 스마트 방송 장치인데 거기에 마이크도 카메라도 이것이 다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추가로 줌에 제공하고 있는 것은 iStudio라는 스튜디오를 제공해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보이고 싶은 많은 여러가지 장면을 보일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이 장면은 파워포인트입니다. 이 파워포인트 장면을 강의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포인터를 가는 거죠. 포인터를 움직이면 줌으로 나와 있는 학생이 파워포인트 화면 옆에 이렇게 한 화면이 더 나오는 교실 줌 하이브리드 교실입니다. 교실이 있고 선생님이 나가는 파워포인트 화면 대신에 지금 여러분 보는 이 장면 같은 것이 나가게 되는 것을 저는 이 하이브리드 교실에서 온라인 학생과 학교 선생님 앞에 있는 오프라인 학생이 보이는 장치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클릭만 하면 이 장면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클릭만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마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워포인트 화면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있는 온라인 학생과 그 화면을 보고 있는 오프라인 교실 학생들이 이 화면을 프로젝터로 선생님이 있는 옆에 200인치 혹은 150인치 혹은 텔레비전 80인치 전자칠판에 이것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이 화면만 보게 되면 교실에서 선생님 볼 때 또 칠판 볼 때 관계없이 볼 수 있게 되고 이 장면 여기에 선생님이 커지거나 이렇게 자료가 커지거나 혹은 교실에 학생이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 학생이 여기 있다고 치면 학생들이 커지거나 하는 것이 자유자재로 변하게 되고 이 화면에 이 화면에 학생이 커지게 하거나 혹은 줌 화면 지금 제 옆에 화면에 줌이 있습니다만 줌 화면을 이렇게 켜서 회의를 켜주게 되면 줌에 나오는 학생들이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화면에 제가 만약에 pdf를 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pdf 화면도 나오게 되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파워포인트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화면을 자유자재로 마치 MIT에 가면 여러 칠판이 있지 않습니까 칠판에서 여기다가는 뭐 하나를 쓰고 저기다 쓰고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칠판은 두 개 세 개 네 개 여섯 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iStudio 버전들이 있고 오늘 특별히 MStudio라고 하는 iStudio 400 버전을 써서 여러분에게 자동으로 아무것도 만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장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정의됩니다. 즉 올인원 원터치 장치 전체에 방송국이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노트북에 카메라가 있고 파워포인트가 있고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듯이 이 장치 안에 카메라와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는데 차이점은 가상 교실을 제공하고 있다. 그 안에서 선생님이 하게끔 출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줌으로 카메라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러한 화면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강의실 안에서 원터치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장치는 올인원 설치하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전자실판 기능도 거기에 카메라도 거기에 마이크도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가 되는 거고 그 스튜디오의 작동자 없이 혼자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작동자가 있으면 더 편리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거의 필요가 가지 않게 된다. 이것은 원터치로 원격 강의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페이스북 강의나 지금 줌으로 보는 양방향 대화식 강의가 되는 동시에 되는 그것도 동시에 되는 원터치로 혼자서 다 되는 스튜디오로 누구나 선생님이 즉시 MBC의 박인지 날씨 방송처럼 날씨 가상 스튜디오처럼 바로 그 장비입니다. 그 기술 그대로 여기 적용을 한 것이고 MBC도 저희 걸 썼던 것이고 그 장비에 세계 최초로 여러분 미국 장비 일본 장비 혹은 프랑스 장비 어떤 게 와도 이런 것은 지금 없는 우리가 만든 온택 VR 가상 스튜디오 교실 방송의 모든 기술이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원격 교실 장치를 만든 한국의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스튜디오도 이렇게 되는 것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저희 장비를 이야기한 것이 과장이다. 말씀하겠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방송 시장에 무려 30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해왔고 전 세계 어디에도 자신있게 다림의 기술을 소개해온 한국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치 안에는 프로젝터가 나오는 화면에 가상 교실이 나오는 화면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그 교실 안에 강의하는 것을 PD가 와서 촬영하듯이 가상 교실 안에 가상 PD가 와서 촬영과 카메라들을 여러 대 써서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 PD에 의해서 된다. 그랬을 때 대면 교실 수업처럼 원터치로 PPT 강의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다음 장을 누르면 다음 장 이전 장을 누르면 이전 장을 누르면 이전 장을 누르면 이전 장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PPT가 나오는 거에 다시 더블 클릭을 하면 선생님이 같이 있는 화면이 돼서 선생님의 표정과 선생님의 제스처가 들어가는 가상 교실 환경이 만들어짐으로써 저는 교실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프로젝터에 테레비에 하나만 더 만들면 비대면 학생이 나오고 또 대면 학생이 나오는 장면이 되고 거기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격 강의 시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치는 이번에 9월 초에 열리는 에듀텍 코리아에서도 이렇게 아마도 그때 장관님이 오시면 이렇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크로마키가 없어도 되는 그리고 전세계에 비대면 수업이 되는 것이 강연장에서 2020년에는 이제 드디어 하이브리드 강연장을 만드는 달인의 제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상태가 좀 안좋아서 바꿔서 하겠습니다. 한 손은 안 써도 마우스만 가지고 하면 되니까 이것이 이렇게 이제 앞으로 하이브리드 교실이라는 것은 여기 보인 것처럼 이렇게 가상 이건 증강이죠. 실제 쓴 것입니다. 유 장관님께서 하시는 현장에 이렇게 하는 이 장면은 그 당시 없었습니다. 올해 그림으로 붙인 것 뿐입니다. 제가 여기 잠시 제 화면을 약간만 붙여서 이렇게 이 장면이 합성기술을 다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교실에 가상교실 증강교실 혹은 제가 지금 하는 가상 이런 걸 하는데 이 방식으로 나가는 가상 스튜디오 강의 장치를 가지고 누구나 하이브리드 온라인 학생도 거기에 와 있고 오프라인 학생도 있고 여기에는 교실이 와도 됩니다. 한 명이 와도 되고 교실이 와도 돼서 여러 교실이 함께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하는 교실 수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비대면 수업보다 비대면 수업보다 대면 수업이 대면 아이스튜디오 하이브리드 수업이 더 강의 집중도와 학생들이 더 많은 전세계 학생이 같이 보게 함으로써 이런 비대면 수업이 낮게 되는 교실 방법이 만들어졌다. 저는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치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포인터만 가지고 하듯이 로지텍 로지라고 있잖아요. 자유로우 포인터 많이 쓰시죠. 선생님님. 그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포인터가 있는 강의가 만들어져서 여기에도 제가 중국에서도 그렇게 큰 화면에 에릭 큰 화면에 이렇게 보이면서 했고 애트리에서 하고 있는 강연도 4개 지역에 줌으로 연결된 데와 가상 발표를 하게 해서 모든 데가 마치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더 멋지게 인테리어까지 해서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당시 초기 지난 4월에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 장치는 여러분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모든 방송 장치 즉 스위처 또 엔코더 리코더 방송 장치를 통합한 오리노안 장치입니다. 여러 장치를 연결하고 카메라를 연결하는 것을 다 한 대에 는 다림의 오리노안 장치로서 지금 있는 대부분의 스위처 여러분 미국에서 나온 어떤 회사의 스위처든 저가든 고가든 대만의 제품이든 중국의 제품이든 모든 장치는 방송 기술자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에 반해서 다림의 아이스튜디오는 여러분을 위한 장치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냥 USB 카메라에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M스튜디오가 있게 되면 USB 파워포인트를 가져오면 이쪽에 PDF 파일을 가져와서 저쪽에 두 개를 넣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저처럼 하나만 써도 되고 이 장치에 여기에 보이는 것들은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스위칭을 해서 이쪽에 만약에 학생을 보이시면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장면을 보여드리면 여기에는 이런 방식의 것이 보여서 이 화면에 파워포인트 화면 PDF 카메라 누르면 여기가 보이는 것입니다. 눌러주면 제가 있는 환경에 학생들이 저기 앉아 있다면 그런 것이 되고 또 이 장면 제가 쓰고 있는 장면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리키고 코딩을 가리킨다면 코딩이 여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파워포인트 화면을 하고 있고 제 화면 중에 하나 이것은 아이스크리 메뉴를 보여서 가는 것인데 이렇게 이 안에는 자막이 있어서 이걸 클릭하면 자막이 지워지기도 하고 제가 한번 눌러보면 지워지기도 하고 또 눌러주면 그 자막이 다시 나오면서 이 스위처 믹서 여기 사용된 거죠. 이런 장비들에 제가 이거는 파워포인트 노트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게 돼서 이 자막 방송까지도 자동으로 파워포인트에 준비해 오시는 분이 노트만 써오면 자동이 나가게 되는 그러한 장비가 만들어짐으로써 전문 방송인 여러명이 해도 하지 어려운 장치를 여러분이 선생님이 강사가 어디든지 스튜디오도 바꾸고 거기에 있는 자막도 바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치는 아이스튜디오 가상강의 장치 이 장치는 이런 장치 안에 모든 걸 넣어서 하나의 장비로 컴퓨터와 그 안에 있는 비디오 인풋과 아웃풋과 엔코더와 레코더를 다 하나로 만들고 거기에 카메라를 연동하고 크로마키를 넣게 되면 버츄 크로마키를 안쓰게 되면 AR로 가게 되어있는 장비입니다. 멋진 가상 교실을 직접 선생님이 무한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송국 이상으로 멋진 것들이 다 우리가 제공하는 다림에 제공하는 스튜디오를 가지고 해도 되고 이쁜 그림들을 구글에 갖다 써도 되게끔 아주 편리한 아주 편리한 방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이 카메라 액션 지금 자동으로 움직이고 하는 이 액션이 여러분이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서 작동이 되는 방식으로 전문 방송인의 지식이 컴퓨터에 집어넣은 소위 인공지능 형태로 만들어짐으로써 이 수업을 보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는 이 수업의 현장이 강의실에서 어떤 ppt를 보이는 전자칠판을 보이는 프로젝터를 보이는 것보다 더 집중이 되는 비대면 강의 수업이 대면 수업보다 더 낫다 하는 새로운 밀레니엄 강의 장치가 4G 5G 시대에 여러분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강의할 수 있는 장치가 출연함으로써 그동안 200여 년 사용되어진 칠판 문화의 교실이 온라인 버추얼 강의 장치로 대체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비를 여러분이 지금 사용해서 하실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은 저희 달인 와이세베에 연락을 해서 저희 관련되는 파트너들이 여러분에게 데모를 해보고 그 데모를 써보시고 다른 장비를 써보시고 판단 하셔서 지금 이 새 장비가 급히 최근에 나오다 보니까 알지 못한 사람들이 혹시 과거 방식을 쓰므로써 많은 시간과 노력 그것을 드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면 수업으로 듣는 교실 수업보다 정말로 더 나은 비대면 강의가 가능하냐 이것은 우리 교실 역사에 교수학습지원센터 장치에 또 우리가 시청학 교육 역사에 교육공학적 역사에서 저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치는 아까 말씀드린 올인환 턴키 시스템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제 방에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기 줌이 있고 여기에 있고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이쪽 화면 하나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방식을 아이스튜디오 안에는 컴퓨터 장치 소프트웨어 장치 비디오 인풋 아웃풋 장치 오디오 인풋 아웃풋 장치 그리고 출력 화면들을 여러개로 네가지 모니터를 출력시키고 그중에 듀플리케이트 각 4개씩이 돼서 선생님 앞에도 프로젝터 뒤에도 옆에 화면에도 작동하시는 분이 있으면 컨트롤룸까지 아무 연결 추가의 장비 없이 연결하게 되어서 가상 화면과 줌 화면과 페이스북 화면과 유튜브 화면이 다 동시에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진 올인환 장치 입니다 이것을 아이데스크 교탁으로 만들어서 이번 에듀텍 스마트텍에는 선보일 장비로 저희가 올인환 교탁 다림에 전세계 특허를 제공하고 출원하고 있는 이 교탁의 전자교탁의 VR화 그것에 온라인 강의를 하는 전자교탁 이렇게 출시가 되고 방에도 회의실에도 어디든지 장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제공됩니다 이것은 극장과 같은 교실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추가의 프로젝터가 만약 연결되어지면 아이스튜디오에 그냥 연결만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 화면에는 원격지 교실이 멀티로 보여질 수 있음으로써 학생들은 그 학교 교실 안에 있는 학생의 느낌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학생들도 되고 또 줌이 아닌 혹은 웹엑스나 기타 화상회의 프로그램이 아닌 학생들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혹은 학교 LMS를 통해서 강의를 온라인으로 시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스튜디오와 줌 혹은 웹엑스 혹은 믿업 등이 활용돼서 줌과 유튜브 페이스북이 동시에 되는 지금 여러분 페이스북 보는 것처럼 줌으로 양방이 되는 것처럼 되는 하이브리드 VR 교실이 시작된다 교실에 프로젝터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면 여러 교실이 함께 보는 교실이 되면서 이 메인 스크린 에는 소위 가상 원격 교실 수업이 돼서 선생님이 계신 교실에도 선생님이 없는 교실에도 숫자에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보일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하이브리드 온택 교실이 만들어지게 돼서 원격 VR 교실과 스마트 교실이 동시에 만들어진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학생과 선생과 칠판이 보이는 그러한 교실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실의 VR 수업과 전세계 교실이 연동되어서 원격으로 되는 아이스튜디오의 대면 비대면 교실 안에 사는 수업과 교실 밖에서 하는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한 선생님이 한번 강의하고 또 다른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다른 수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이브리드 스마트 교실이 바약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싱글 터치 스위칭에서 pdf 화면이든 다른 데스크탑에 있는 그림이든 또 줌에 있는 화면이든 또 제 앞에 있는 카메라든 다 원터치로 여러분이 멀티플 카메라를 변경시키고 그 화면을 풀스크린으로 원터치로 가고 거기에 일반 스위처처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게 되고 거기에 보이는 이 장면들을 나타낼 수 있고 다시 더블클릭 하면 같이 나오는 이렇게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방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비대면 학생과 대면 학생이 같이 오고 파워포인트 pdf가 마음대로 연결되고 그 모든 것이 원터치로 이루어지게 되며 자막까지도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하고 자막을 노트북으로 여러분 파워포인트에 아무거나 화일에 노트만 가져오면 그 페이지에 갔을 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장치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온라인 스튜디오 강의실이 된다 그 강의실은 교실에 설치해도 되고 작은 공간 아무데서나 설치하면 된다 이렇게 조그만 방에 저희 다림에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가산 스튜디오 또 가산에 있는 회의실 지금 이번에 광명에 저희가 8개의 스튜디오를 해서 학회들도 이제 여기 오시면 3개 클래스가 동시에 방송도 되고 제어도 되고 또 거기에 발표자들이 오셔서 돌아가시면서 하시고 비대면을 수업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이 다 만들어져서 이제 아마 다음주에 공식적인 오픈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공간은 아이스토에 설치된 교탁이나 아이스토에 설치된 사무실이나 아이스토에 설치된 회의실이나 작은 전용 스튜디오는 누구나 오셔서 그냥 USB 카메라 강의하시면 되고 무한한 강의실을 자유자재로 만들어서 거기에 다양한 장면 전환을 선생님이 원하신들 할 수 있는 방송기술의 대중화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 이런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자신있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스토디오를 쓴 그동안에 수많은 테스트 수많은 변형 또 수많은 적용사를 통해서 완벽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토의 강의의 장치는 이동형도 가변형도 고정형도 이 정의는 뭐 여러가지가 가능하겠지만 고정된 장소 또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 혹은 다양한 스튜디오 변경을 시켜서 어디는 10명이 앉아서 하는 것 2명이 앉아서 하는 것 대담형식으로 하는 것 일반 방송을 하는 것 등이 다 가능하게끔 방송의 총화로 만들었다 스위치와 믹서를 다 포함하고 있고 db 효과를 모두 줄 수 있으며 여러분에게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m e 믹서 이펙트까지 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스튜디오는 다양한 형태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한국에 있는 약 17,000 8,000의 학교 스튜디오들은 한 시간 안에 이 장치 책상과 이 장치만 설치하면 그냥 갖다 놓으면 즉시 그 자리는 iStudio 방송국이 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어떤 선생님들인지 강의 방송이 된다 어떤 학생이든지 유튜브 방송이 될 수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금방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정말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저희 가산 스튜디오 혹은 광명역 앞에 내려서 5분도 안되는 거리 그냥 걸어 나와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거기인 스튜디오에서 실제 체험하시고 검증하시고 제가 엔지니어링 과학도 그래도 카이스트 공부를 잘했던 학생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에 자존심을 걸고 여러분에게 전세계에서 누구도 아마 저만큼 열심히 노력한 제품을 만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자교탁 형태로 또 이런 이동식 방송국 형태로 노트북을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간단한 형태로 이렇게 회의실에서 절치하는 형태로 고정을 시키든가 가변형으로 가져가는 방식이거나 이동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형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우리는 방송실을 즉시 변화시켜서 이렇게 지금 조금 더 멋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냥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장치로 넣으면 거기에 방송 스튜디오가 됩니다 그냥 저희가 제공하는 그린 테이프 붙이면 멋진 스튜디오가 완성됩니다 책상을 서서 할 때 높낮이 조절이 돼서 여러분들이 서서 하는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할 수 있는 방송 교실 스튜디오가 가능하게 되고 앉아서 하실 수도 있고 키가 높으신 분 작으신 분들이 항상 시원하게 앞이 보이면서 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실물 화상기를 연결 USB로 실물 화상기를 보이는 거 당연히 연결하고 전자펜으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와콤 같은 걸 연결하면 그대로 펜이 되고 추적 카메라가 있어서 교실 같은 게 자동 따라가게 하고 터치 모니터 전자칠판이 다 제공돼서 전자칠판을 쓰는 수업도 이걸 넣게 되면 멋지게 만들어지고 LED 조명 크로마키가 다 되는 올인원 패키지로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액세서리가 그대로 붙어서 한 시간 안에 여러분 현장을 멋진 MBC 스튜디오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가변형은 가변형은 이렇게 노트북이나 혹은 이동식 포터블이 있습니다 크로마키까지 다리미에서 특허를 낸 이동식 크로미디오라는 제품을 설치하게 되면 아주 가볍게 어디든지 가면 현장 방송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실에 하는 방송이다 현장에 나가서 현장 중계 스포츠 중계를 하는 방송이다 모든 것이 전문 MBC KBS가 하는 것보다 더 멋지게 여러분이 직접 하실 수 있게 제공되어짐으로써 이 스마트 강의 시스템은 마치 나디아 연대기에 나오는 다른 숲속의 세상으로 벽장 속에 통해서 넘어가듯이 여기 앉는 순간 여러분은 버철 공간의 세상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디아 연대기처럼 가상교실 환경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장면 전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맨이 열심히 PD가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 장면이 변해가면서 여러분을 돈더 멋진 스튜디오의 강의가 되게끔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강의는 어떠한 편집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더 몰입된 화면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모든 학생과 동시 눈맞춤 강의가 일어나는 교육역사의 중요한 동시 눈맞춤 특허기술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감히 이 장치를 교실에다가 고정식으로 설치해도 된다 이것을 아무 교실에나 가서 그냥 뒤에다가 그린을 놓고 거기다가 저희가 제공하는 이 이동형 스튜디오를 놓게 되면 앞에는 프로젝터에 선생님과 칠판이 나오는 가상교실이 나오고 같은 강의가 각 교실에 나타나게 되면서 다른 교실의 학생들이 여기에 보이게 되는 줌 화면이든 웹엑스 화면이든 멀티 유저 화면을 여기다 보여주게 되면 학생들은 그 공간을 마치 비대면 학생들 몇 명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대면 학생들과 비대면 학생들이 같이 같은 VR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새로운 뒤에서 가르치는 교실 물론 선생님 앞에서 똑같이 됩니다만 이렇게 하는 방식의 새로운 레어 티칭 방식을 전세계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교실은 더 큰 곳으로 더 많은 사람이 동시에 눈 맞춤이 되는 교실이 돼서 이런 이동식 전자교탁으로 이제 우리는 교실을 열린 교실로 그 교실에 있는 학생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어디랑도 교통되는 그런 열린 학습 교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수님 방이나 교장선생님 방이나 방에 이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가 소통하는 공간의 오피스 오피스문을 닫고 오피스에 들어온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그러한 온택트 텔레 프레젠테이션 사무실이 될 수 있고 교실도 이렇게 책상에 그림만 있으면 뒤에 든 앞에 든 도면 이 전체 책 교실 안에 다른 줌 학생들이 보이면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가상공간의 세계에 가서 가르치처럼 이렇게 만들어짐으로써 우리는 교실을 리디파인하는 비대면 대면이 함께 연결되는 가상공간의 교실로 만들어진 것을 저는 스마트 세상과 소통하는 교실 바로 스마트 교실이다 이렇게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VR AR 증강현실 스튜디오 가상현실 스튜디오가 여러가지 형태로 현장에 입증을 해왔습니다 교실에도 넣고 노트북에도 넣고 화상회의에도 연결하고 스튜디오에도 연결하고 이렇게 큰 컨퍼런스 에도 해왔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동식 아이스튜디오 장치 노트북 고성능 고가의 장비에 넣어서 탑재하고 여기에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달아가지고 어떤 교실에서도 누구나 초보자도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원격 중계가 가능하게 되는 방송국으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서비스를 해드려도 되고 여러분이 장비를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강의실 현장에도 이것이 변화해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으로써 우리는 강당도 교실도 멋진 극장처럼 만들어 갈 수 있다 여러 번 보인 바가 있지만 이렇게 교실에서도 갈 수가 있다 실제로 했던 스위스 스위스 랜드 했던 그런 방송 들인데 이렇게 질문 대답을 즉시 파워포인트로 하면서 그 대답을 원격주 학생들 핸드폰으로 하면 나오는 소위 온라인 피드백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플러그인 파워포인트 늦게 보이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그쪽에 있는 학생들과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즉 스웨덴에 있는 학생과 한국 학생이 멋진 같이 있게끔 되는 그런 수업들을 다 보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화를 만든 달임의 기술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누구나 써야 되는 상태가 됐고 그것이 그것이 이런 강당이나 거기에 같은 장비로 다 이러한 그 소위 현장중개 여기에 오신 분은 이걸 보지만 이번에는 아마 여기에 줌으로 모이는 온택트 소위 온라인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여기 많이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지금 이 코로나의 현실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멀리서 함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디서든지 노트북이든 회의실이든 가니스튜디오든 교실이든 여러분의 고정된 방송실이든 모두 다 온라인 스튜디오로 변화가 되고 그 설치공사도 자격동에 대한 운영에 대한 교육도 거의 없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 그러한 방식의 기술이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쓰는 그러한 방송문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의 새로운 문화 텔레프리젠테이션 시대를 만들면서 저희는 이 pdf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제 제가 페이지를 한번 변화시켜 보겠습니다만 이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이 분명히 새롭게 만들어진다 제가 pdf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거네요 이거는 페이지를 쪼개고 여기 있네요 페이지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2020년도 에듀텍 코리아 페어에서는 개회시계도 멋지게 또 아레나에서도 이렇게 현장 중계를 우리 걸로 하게 되는 그러한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는 그러한 멋진 환경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간단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술들로 여러분을 더욱 즐겁고 재미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